자 지창욱씨 전두현씨와 하면서 그 많은 진짜 후배 배우분들이 함께하고 너무나 많은 걸 배웠다라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땠나요 창욱씨는? 네 뭐 사실은 배웠다 정말 많이 배웠죠. 배웠다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제가 연기를 하면서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연기를 했다는 이런 경험 자체가 저한테 정말 너무 제 연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할 것 같고요. 선배님뿐만 아니라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 현장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지연씨는 어떠셨어요? 한일종 전두현이었는데? 저는 제가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제가 이제 그 모니터의 선배님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게 어떤 외적인 모습이라기보다 그냥 하수영으로서 잔뜩 상처가 나는 얼굴로 그 아무 감정이 아무 무표정인 그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 배우로서 그게 납득이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게 그래서 좀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모니터를 보고 저는 매 순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진짜 수영이 되는 그 몰입도에 납득이 되게 만드는 그 힘을 느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계장님 계십니다. 이제 중앙 뒤쪽으로.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럼요. 두 마디 해도 돼요. 아예 물론 제가 선배이기도 하고 그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뭘 배웠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만나면 사실 선후배를 떠나서 동료이기도 하고 저도 창욱 씨나 지연 씨나 많은 후배 배우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선배라고 해서 주지는 않아요. 아까워서. 저도 주고받습니다. 아우 정말 유머가 느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보면서 지창욱이라는 배우에게 임재훈이라는 배우한테 좀 느꼈던 점을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죠. 어땠는지. 아 정말 첫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창욱 씨 만났을 때 그 창욱 씨 첫 대사가 찬에서 한 거였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대사를 듣고 감독님한테 저 처음 본 캐릭터 인물을 만나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일단 제가 창욱 씨라는 배우에 대해서 되게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임재훈 씨도 이제 저를 교도소에 마중 나왔을 때 차에서 내리는데 되게 팔랑거리는 나비처럼 언니! 라고 하는 순간 약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지연 씨가 김종수 씨랑 그 인물이 너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냥 아무 대사 없이 언니 하면서 팔랑거리는 나비처럼 나오는데 아.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에너지를 받고 앗 이랬던 것 같아요. 저 안에서 난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네요 정말. 네 좋습니다. 자 예비 관객들에게 한번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상태로 시선만 왼쪽 박희로 약속한 돈을 받는데 뭐가 각오야? 박희로 약속한 돈을 받으세요. 정말 화이팅! 빅 소강하십시오.